정세균 국무총리는 제72주년 재헌절인 17일,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,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, 사회, 문화, 노동,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정 총리는 한 달 넘어 지각 개헌한 국회에 개헌을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은 결실을 맺고 역대 최고의 협치의회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